연기 연기에 좀 중점을 뒀군요.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혹시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것도 왜 그 NG 많이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. 혹시 뭐 4명 중에는 지호 양인가요? 아 그게 그 사회코벤스적인 성향을 연기할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어 약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너무 눈만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. 아 그런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들어가기 전부터 막 소름이 돋고 되게 막 민망하고 그래서 아 소름돋을 정도예요 제이색군이? 약간 오빠도 많이 냈잖아요. 도움을 요청하네요. 그렇다고 얘기해요. 그래도 나도 소름돋았어. 제가 NG 좀 많이 낸 것 같고요. 저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호랑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사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나 좋아하는 동생이고 하지만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연기를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동생이 리드를 잘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얘들아 얘들아 아 이 이루어져 이 이 이